우리 그 아바타 소개팅 한다던데? 아바타 소개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야? 사토 내면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건 내 전문인 게 내가 하듯이 하면 그냥 알아서 차이더라고. 이특 씨 지윤 씨에게 유자가 왜 유자인 줄 알아요? 유자가 왜 유자인 줄 아세요? 왜죠? 미국 USA 유자예요. 자 마일리 사이러스가 부릅니다. 파틴 더 유자? 미국 USA 유자예요. 미국 USA 유자예요. 아... 예성 씨? 그럼 지윤 씨 USA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지윤 씨 그러면 지윤 씨. 예성이 형은 안 해. USA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유얼 세렝게티 아메리카. 네. USA가 유얼 세렝게티 아메리카에요. 예성 형 지윤 씨한테 거기 제 자린데요. 내가 좀 일어나 주실래요? 죄송한데 여기 제 다리거든요. 저쪽에 앉아주세요. 내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운데 앉고 싶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운데 앉고 싶었어요. 너무 세진 친구인데. 예성 씨. 제가 왼쪽 얼굴이 잘생겨서 왼쪽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원래 오른쪽보다 왼쪽이 좀 자신 있어서. 음... 그럼 이택 씨는 의자에 가지고 그 사이로 들어가서 앉으세요. 제가... 뭐 가로 타... 원하는 라떼는 있으세요? 그냥 가로만 타면 되는데. 아 그래요? 가로 타... 난 모수리 좋아하고요. 진지윤으로 선행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해주린다고요? 김! 김이 모랑모랑나는 이 추운 겨울에 지 지적이고 미모를 자랑하는 지적이고 미모를 자랑하는 윤 윤종신 윤종신 ² 웃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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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형 제가 3행시 하나 더 할게요 지우 씨 지금 이 분위기 이어서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오 자신감 약간 노래로 갈게요 네 힘이 없고 베이베 베이베 지금 바로 전화 줘 윤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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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게임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1! 2! 걸렸다 걸렸다 성공 자 특이 형 먼저 때려 아니 너 먼저 때려 나는 게임은 게임일 뿐이기 때문에 나 진짜 세게 때려 네 근데 특이 형은 진짜 때려요 저 어제도 특이 형한테 방망이로 맞았어요 어제도 특이 형이 방망이로 때렸거든요 방망이 진짜로요 저 엉덩이 보여드릴까요? 멍 들었어요 아 진짜 저 멍 들었어 보여드릴까요? 엉덩이 보여드릴게요 보여줘요?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줄까요? 예성 이름 들어봐 웃음 뜨는 거야? 웃음 뜨는 거야? 웃음 뜨는 거야? 일단 해두고 이제 세게 때릴 거예요 진짜 무서워요 이거 진짜 무서워 진짜 리얼리.. 근데 아프진 않아요 예성이 형 목만 들고 무서워 없어 내가 마실게요 무서워 빨리 때려주세요 근데 뼈가 너무 얇다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맞을게 형 그냥 내가 맞을게 그냥 내가 맞을게 형 씨보다 뼈가 굵어요 근데 아프잖아요 세게? 세게 때릴까? 세게 때려줘 형 사랑하는 만큼 형이 날 사랑하는 만큼 날 완전 사랑하는데? 아 그래? 별로 안 사랑하지 않았어? 나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나 완전 좋아해 최애야 최애 형 이번에 맞고 예성이 형 기절해 기절 기절해 네 진짜 벌러덩 쓰러져 벌러덩 쓰러져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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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득 씨 어떻게 우리 예성이 살려야 해 예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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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공호흡 야 인공호흡 일어났다 일어났다 예수아 자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저희들의 매력 충분히 보셨죠? 오늘 제 기분은 말이죠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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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란 여자 나를 너무 몰라 나란 남자 이별을 더 줄 몰라 메롱 连